미국은 북한이 어제 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미 국무부는 북한 해상 사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대변인 명의 답변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어 북한의 도발 억제 또 북한의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주의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